. ,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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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을때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을때 뱃뱃뱃 뱃뱃뱃 뱃뱃 고춧가루 중독독독독독 너무 맛있어요 절지 오징어 바삭바삭 고추 고춧가루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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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는 모짜렐라 바삭바삭 욕물이kin 매콤하지 않고 매콤한거 먹으니까 멍게알하고 입안에 넣어 www.AYO 김밥도 먹어졌습니다 올리브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어서 먹기 좋은데 이거는 좀 더 맛있는데 이건 좀 먹었지요 이 먹방은 어떤 음식이 있다면 이렇게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갔어요 바삭바삭 아 진짜 맛있는데.. 진짜 맛있다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해볼래요 아.. 아이스크림 맛있다 저는 정말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없는데 저는 너무너무 맛있지 근데 내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